Vroom Vroom I set up on the street 멈출 수 없는 Vive 터질 듯한 Feeling Dry baby 안녕하세요 Vroom Vroom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이씨 힘내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제이씨의 보컬을 화이팅! 제이씨 인터뷰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녹음하러 오셨죠? Vroom Vroom 녹음하러 왔습니다 지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Vroom Vroom 아 진짜 진짜 시작 아 귀여워 오늘 야간 날씨 귀여워 녹음을 거의 다 했고 뭔가 저희가 저희가 이제 앨범으로 우리 데일리들을 만난다는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희 멤버들 다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요 우리야 가볼까요? 네 I saw you I saw me 그 I 들어갈 때 너무 이렇게 찍는 듯한 느낌이 안나도 되는데 약해지면 안돼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빌드업이잖아 네 I saw you I saw me I saw you I saw me I saw you I saw you 어때요? 오 여기 보지? 네 자유로워 우린 우린 자유로워 우린 그치 같은 놈이야 자유로워 우린 자유로워 우린 keep on driving 자 이거에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로워 우린 그치 그런 느낌이야? 이쪽 명수 있는 데 있잖아 네 그 아래쪽에 힘이 좀 더 들어가도 돼 힘을 네 네 그치 이거 모인터 한번 해볼게요 잘했어 지금 오 자유로워 우린 keep on driving 좋아요 음 Ranger inh 형 이것보다 더 어택이 쎄 수 있을 까 더 네 Ranger 신 vein ... 그래. 이렇게 나와야 해 부림부름 부림부름...하고 그 부름 부림부름?? 끝난건가요? 부름부릾 부름부릢 그리 2 ... 부름부름룰 근데 한 번 들어봐봐. 약간의 비음이 있어도 돼? 네. 봐봐. 비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르잖아? 네. 들어봐봐. 그치? 음... 네. 그러니까 힘으로 그냥 급 하면 안 되고 코로 이렇게 해봐봐. 조급 그래야 어떻게 생겨? 아... 네. 조급할 필요 없어 응. 해볼게요. 네. 조급할 필요 없어 밤은 아직 길어 그치. 아직 길어 그러니까 가상으로 어떤 게 나은가요? 난 지금 톤이 더 좋아. 아, 네. 그치. 조급할 필요 없어 밤은 아직 길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 나오고 쉬십시다. 그치. 그래도 잘 해내서 칭찬도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좋은 노래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각 nom 어둠이 짵 터질수록 솔직해져 우린도 fer 5,2,2 그냥 쓰면 안돼? 느낌이 너무 잘 생기려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KEEP 해놓을게요 진짜 남자 선생님 진짜 잘한다 어둠이 짓 터질수록 여기 약간 붓점같은거 있잖아 약간 이 스윙감이 첫번째께 제일 좋아 어, 그러면 혹시 첫 번째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랭! 그럼 일단 이렇게 해도 이따가 또 목 풀리고 다시 시전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랭! 랭!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는데? 어, 감사합니다 약간 뇌쇄적인 느낌보다는 네네네 조금 그래도 밝은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살짝 끊어서 불러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악세가 밟아온 더 스트리트 멈출 수 없는 바이브 터질 듯한 필링 굿퓨팅 너무 잘하는데? 하이 네 야야 헤이 눈부신 달빛 아래로 찬란히 빛나 우리의 외이 클렉션은 오케이, 좋아 잠시만요, 살짝 지금 컴퓨터 잠깐 멈췄어요 오우! 대박 기운인데 컨트롤 했을... 오우 하하하 셋이 자글은 네 네 진성으로 해줄 수 있어? 네 새 시작을 맞이할 타임 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네, 혹시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타임 샤피브라투 주는 거 괜찮나요? 오, 그럼요 어, 네 알겠습니다 I saw you, I saw me 새 시작을 맞이할 타임 룸 오, 모니터 해볼게요 네 새 시작을 조금만 더 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쉬운데 있어요? 일단 그냥 한번 삭 하고 삭 해서 삭 하면... 감사합니다 야, 여기 높던데? 네 어... 좋은데? 네 이 가성이... 좀 더 나올까요? 조금 힘있게 나오면 더 멋있어 아, 네네 하, 전 이 파트가... 서울을 걸고 연습했어요 오, 망설이지 않아 따라 따로 느낌을 주는 것도 해봤는데 어떤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나는 여기가 뛰는 게 맞잖아 뛰는 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다. 조금만 이것보다 샤하게 한다고 한번 해볼게. 네. 이게 더 영하게 들린다. 한번 들어볼게. 혹시 이거는 그냥 내주문인데 네네. 이거 한옥타워 위에 가성으로 한번 깔아놓으면 어떨까요? 응. 좋아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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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멋있어. 오오. 좋다. 어이 좋아 좋아. 빨리 끝! 어 네. 끝! 어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녹음을 끝내고 왔습니다. 원래 조금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이번에 곡이 너무 좋아서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느낌이 좀 되게 흘러가고 약간 팝송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약간 예야 헤이 눈부신다 피더라도 찬란히 빛나 우리의 웨이 이렇게 했었는데 발음을 좀 흘렸던 것들을 살짝 찝으면서 불렀더니 좋다고 해주셨는데 근데 곡 자체가 너무 좋고 우리 멤버들 저희 단체 보컬 연습을 했거든요. 해석도 이제 같이 해보고 그럼 이거 약간 이렇게 부르는 거 어떠냐? 회의도 많이 했었던 곡이라서 더 소중한 곡이기 때문에 최대치의 완벽함을 뽑아내고 싶은 곡입니다. 여러분 부름부릇 많은 상담 부탁드려요. 타이틀곡 녹음하는 날입니다! 예에에에에이 가사지 보면서 연습도 하고 오늘 상태가 좋으려고 샤워를 엄청 뜨거운 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목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목 관리를 했고 그래서 오늘 녹음을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녹음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이건대로 맡겨봐 길이 어디로 통하든 상관없어 이 순간 끝음은 맞아! 한음이 너무 오래됐어 조금씩 보여요 지연아 조금 더 업텐션인데 지금은 더 다이나믹이 길이 어디 셀 때는 확실히 세고 더 그렇게 해야 재밌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길이 어디로 통하든 상관없어 이 순간 그치? 이 텐션 너무 좋아 네 그럼 계속 해볼까요? 네 길이 어디로 통하든 상관없어 이 순간 오 좋아 혹시 이게 꽉 붙잡아 우린 좀 더 하여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나요? 꽉 붙잡아 이렇게 꽉 붙 일까요? 아니면 꽉 붙잡아 일까요? 이거는 지연이 너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좋아 꽉 붙잡아 최대한 한번 해보면서 봐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네 꽉 붙잡아 우린 좀 더 하여 좀 더 좀 아쉬워요 끝에가 약간의 그 잔바이브라도 다이브레이션이 있으면 네 좀 더 좀 더 하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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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꽉 붙잡아 우린 좀 더 하여 하여 들어볼게요 네 꽉 붙잡아 우린 좀 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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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네 그 멤버들이 조금 더 힘 있게 불러가지고 요런 좀 쨍한 느낌도 괜찮나요? 그게 더 원하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가성이 너무 들어가면 네 지금 약한 가성보다는 센 가성이 필요하고 아 네네네네 왜냐면 영어 느낌을 계속 줘야 되는데 네 즐겨봐 지금이 떨림 하고 좀 빨리 바이브레이션 있어도 돼? 어 네 즐겨봐 지금이 떨림 한께면 어디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보다는 네 조금 더 길어도 돼 어 네네네 너무 빨리 끊었어 네 즐겨봐 지금이 떨림 함께 면 어디 좋아 재밌어요 네 점점 변해가는 풍경들을 봐 약간 그래야지 재밌더라 네네네 점점 변해가는 풍경들을 봐 그치? 들어볼게요 네 약간 지한이한테 낫기는 한데 네 조금 더 조금 더 해볼까요? 조금 더 네 네 네 점점 변해가는 풍경들을 봐 그치? 들어볼게요 네 점점 변해가는 풍경들을 봐 그치? 이러니까 더 재밌었는데 네 더 좋은 거 같아요 더 비쌌 더 비쌌 요 느낌 너무 좋아 네 아이들 할 때 너무 좋았어 네 그치? 네 그치 그치 그치. 이거 살려놓을게. 다시 한 번만. 야 잘했다. 오우 감사합니다. 와 잘했다. 오우 감사합니다. 야 이거 더빙하자. 오우 정말요? 끝. 와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무사히 녹음을 잘 끝내고 왔습니다. 와 네. 제가.. 긴장 아닌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연습했던 거랑 느낌이 다르게 나온 부분들도 있어서 어려웠었는데 제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끔 너무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무사히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따가 다 같이 들을 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공금해 떠나볼래? 내일의 걱정은 이만 바이바이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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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난 코트가 진짜 극단적이야 극단적으로 나빠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더 어려 보여진 것 같아 오늘 귀여운 머리 하고 와서 아 여기 TV가 걱정이네 너무나 져서 이거를 개를 날릴지 아니면 개도 진하게 나올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효과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까요? 너무 두껍게 나오는 것보다는 떠나볼래? 할 때 여기도 너무 그냥 플랫하게 일자로 고르지 말고 살짝만 호흡만 넣어주면 더 이쁠 것 같아 네 새도 그냥 바람으로 해볼까? 세계도 그냥 다? 세계도 그냥 다? 어 그렇게 새로운 플레이스 가본 적 없는 세계를 궁금해 떠나볼래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한번 들어볼게 네 우리 여기서 이제 수진아 유지 욕심내 보자 네 여기다 이제 코 비음을 살짝만 섞어볼 수 있을까? 네 방문해봅시다 자 새로 새로운 플레이스 그치 그치 코 쪽으로 좀 소리가 좀 올라간다 생각했죠? 네 새로운 플레이스 가본 적 없는 세계를 궁금해 떠나볼래 와 훨씬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포리코러스 두려움도 여기 높던데? 그러니깐요 여기서는 코 소리가 우리가 아까 벌스한 것처럼 보다는 빠져야 돼 아 네 오 잘하는데? 브름 브름 아 맞아 네 그렇게 해서 가볼게 한 번 네 지금과 들어보면 네 바이브가 어떻게 되게 잘 달았거든? 어 네 그 느낌 한번 들어볼게 넵 멈출 수 없는 바이 터들듯한 feeling 아... 그치? 네 멈출 수 없는 이렇게 하면 하고 멈출 수 없는 조금만 더 더 더 더 멈출 수 없는 그치 그치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브룸 브룸 액세티발버 on the street 멈출 수 없는 바이 터들듯한 feeling 이야... 잘했는데? 우와... 네 원희성 원희성 이거는 진짜 내가 욕심내는 건데 수진아 네 이 꺼가 되게 낮잖아 네 이거 한옥타구 위에 가성으로 하나 쌓을 수 있어 어... 저 달려 봐 어... 저 달려 봐 어... 힘이 더 받는다 음... 괜찮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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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와... 감사합니다 하하하 끝났죠 으악 네 저는 방금 녹음을 끝내고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말이죠 제가 이번 파트가 진짜 엄청 저음이라 이렇게 소리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한데 노래의 컨셉에 맞게 내기 위해서 멤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걸 진짜 열심히 보고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열심히 연습해서 열심히 연습해 갔는데 칭찬받아서 뿌듯했어요 제가 자랑... 자랑 아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너무 부끄러우니 모자이크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약간 부름브룸이 어떤 느낌일지 데일리들은 이미 다 봤겠죠? 저희 잘했나요? 잘했길 바라며 잘하기 위해 열심히 남은 녹음도 준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이렇게 부름브룸 저희 타이틀곡을 녹음하러 온 거기 때문에 머리를 정말 오랜만에 양발레를 해놨어요 전주 비 브리프 똑같은 길은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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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웠다고요 오랜만에 타이틀곡 녹음라서 굉장히 설레고 앞에 언니들이 굉장히 잘 해준 것 같은데 그 기세를 받아서 저도 녹음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녹음 시작합니다 부름브룸! 부름브룸! 하고 따로 해? 부름브룸! 아 따로 끊어서요 아 네 조금 더 우리 업텐션으로 가자 네! 업텐션으로! 목소리가 좀 더 하이하이 해야 돼요 네! 부름브룸! 부름브룸! 그치 요렇게 해야 돼요 아 네 공기가 조금씩 틀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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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아아 지금은 너무 클린클린클린 네 부름브룸! 아아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자꾸만 들뜨는 맘이 아찔러 손짓하는 듯해 좋아. 조금만 더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만 들뜨는 맘이 아찔러 손짓하는 듯해 절대 약간 이 톤을 조금만 어떻게 높일 수가 없을까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꾸만 들뜨는 맘이 아찔러 손짓하는 듯해 자꾸만 들뜨는 맘이 아찔러 손짓하는 듯해 자꾸만 들뜨는 맘이 아찔러 손짓하는 듯해 조금만 빌려 좋아. 네 좋습니다. 참.. 참 to be brave 참 to be brave 똑같은 길 너무.. 너무.. 야 속삭이게 너무.. 다 뻔해 이렇게 응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참 to be brave 똑같은 길 너무.. 다 뻔해 에에에이 새로.. 한 번 모니터 해볼게. 네. brave 여기는 어택 너무 좋거든. 그럼 time to be가 그 정도 나와도 돼. 아 네. 참 to be brave 똑같은.. 어구 잠도.. 지금 좋았어. 잠깐만 이거 살려놓을게요. 어구 잠도.. 참 to be brave 똑같은 길 너무 다 뻔해 에에에에에 새로운 야 좋은데? 오. 참 to be brave 똑같은 길 너무 다 뻔해 거의 비슷한대. 지금 파악이.. 질 건데 좋은데? 오.. 좋은 소리 괜찮은 것 같은데 킥해놓고 한.. 조금만 혹시 뭐라고 더 좋을 게 될... 그래요. 원래 거 쓸게요. 네, 원래 게 제일 좋은 거. 얘 그래. 너무 좋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감 끝났어요. 완전 빨리 끝났어요. 제 마지막 손이 화이팅. 부름부릅 최고! 위클리 타이틀 화이팅! 대박나자! 밖에 다 들리나요? 혹시? 약간 이런 가사지에는 낙서를 해줘야 그게 국룰이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낙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함께 면 어디든 완벽한 part of the world 하고 싶은 면이 잘할지. 소홍이가 노래를 너무 잘해. 왜 이래? 과자 ballots ναaces전. 괜찮을까요? 제가 혜언니가 찍어준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혜원아 고마워.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추려가지고 또 추리고 또 추려서 메추리알 해가지고 우리 데일리에한테 올려야지. 챙길 것도 없잖아 그냥 just ride. 버클럽 속도를 높여 bye bye.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챙길 것도 없잖아 그냥 just ride. 버클럽 속도를 높여 bye bye. 더 오바 해야 돼. 챙길 것도 없잖아 그냥 just ride. 더 오바 해야 돼. 그래도 반감돼서 나온다. 네. 너무 좋네. 다행입니다. 모니터요. 네. 좋아요. 어때요? 어 챙길 것도 없잖아 하고 그냥 이게 끊기는 게 낫나요? 약간 이렇게 뭔가 너무 약간 좀 어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 노래 자체가 지금 좀 어둡잖아. 네. 그래서. 음. 차라리 약간 업비트가 난 것 같아. 아. 처지 안 그러면 처지니까. 그럼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좀 낮아. 네. 배송훈이한테도. 네. 맞아도 그러면은 장난기 있는 느낌이여도 돼. 음. 네. 세상 하나뿐인지 돌 그려봐 I saw you. 그치? 그치? 응. 네. 조금 high tension. 네. 세상 하나뿐인지 돌 그려봐 I saw you. 오 좋은데? 응. dry baby dry can see red light 자유도 야 잘한다. 아 아휴. 빨리 담아먹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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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날리잖아. 네. 워. 하고 잡아줘야 돼. 워. 어. 그 음이 나와야 정확하게 들리게. 네. 우리 함께면 어디든 완벽한 part of the world. 완벽해. 들어볼게. 감사합니다. 브롬루. 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브롬브롬. 응. 네. 브롬브롬. 오 좋다. 네. 오. 오. 아. 여기는 되게 코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멋있을 거야. 음. 코소리.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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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요! 네! 근데 제가 여기가 원래 가성으로 기다려왔던 을 했었는데 뭔가 진성이 날 것 같아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너무 좋아! 네! 근데 아쉬운 게 화려한의 화자랑 네랑 부름부름이 안 찍혔어! 아아! 부름부름부터 세게! 겁나 세게! 여기가 이거야! 부름부름부엄 이거야! 부름부름부엄! 그거야! 그거야! 네! 부름부름부엄! 봐봐! 그렇잖아! 확 달라! 확 달라 지금! 스피드 화려한 네온사인 우리를 끄는 브림 그리고 이 느낌 사이면서 화려한 너! 화려한! 그치 그치! 그래야 뭐 명확하게 들이거든? 네! 화려한 네온사인 오케이! 잠깐만! 네! 드라이베이비 드라이베냠냠냠냠냠 들어올게요! 네! 좋다! 괜찮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려내어 싸인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힘 있게 좀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저의 음색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연습하고 레슨도 받고 새로운 장르의 곡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름부름이 얼른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고했어, 나 자신. 레일리, 기다려라. 부름부름. 오늘 하루 종료됩니다.